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먹방이에요. DHC 뿌링클 치즈 치즈볼 얘는 소떡소떡 잘 먹겠습니다. 썸네일. 맞어 썸네일. 냠미. 딜리시아스. 맛있네. 오이쉬데스. 원래 BHC에 이게 제일 유명한 건가? 이거 치즈볼도 먹어볼게요. 치즈볼도 뿌링클 그거야. 그쵸? 이거 찍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늘어나는 치즈는 아닌 것 같고 안에 뭉쳐있어요. 이거 맛있다. 소떡소떡도 먹어볼게요. 이건 약간 매워요. 스쿠쉬 카라이데스. 치즈들이 약간 느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매워서 딱 좋아요. 조합이 되게 좋다. 이거 맛있어. 소떡소떡은 두 개 같이 먹어야지 하나하나 먹다니. 이거 옆으로 먹는 거야? 몰랐죠. 영상 소원이 들어왔네요. 어? 뭐야? 털을 안 뽑고 저렇게... 뭐야? 뭐하는 거야? 털을 뽑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김김님 저 구독 안 하셨나 봐요. 제 커뮤니티에 거기 영상 올라갔다고 제가 글 썼잖아요. 커뮤니티 좀 봐주세요. 제발. 다시! 아, 보다라는 채널이랑 콜라보 촬영했어요. 보다라는 채널도 봐주세요. 피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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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영상 감사합니다. 또야! 또 치킨 또 또 또. 못 먹게 하려고. 나를 위해 먹음직스럽게 들어가는구나. 잘한다. 나의 배고픈 위장을 위해 희생하거라. 다가. 이렇게 옆으로 먹으라고?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네요. 먹을 줄도 모르고 요리할 줄도 모르고 나중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요리도 하고 먹는 것도 알려주겠죠. 아니, 요리할 줄 모른다고 누가 쳐 때라. 남자친구가 아니지 그거는. 또라이지. 미쳤다. 대박. 미쳤네. 우와. 너무 좋다. 이거 무슨 털이야? 털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컴플레인 걸어야 돼요? 털인데? 뭐야? 하얀 털이야. 아, 짜증나. 무슨 약간 고양이 털도 아니고 약간 먼지 같은 것도 긴 털인데 뭐라 그래야지. 강아지 털 같은? 됐어. 찍었어요. 지금 몸통에도 약간 붙어있는 상태고 제가 뜯은 것도 있어요. 그냥 먹을까? 너무 귀찮은데? 새로 받는 건 너무 귀찮아요. 문제는. 그냥 넘어갈까? 어떡하지?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치킨 시킨 사람인데요. 아, 죄송한데 여기 치킨 먹다가 이렇게 치킨에 털 같은 게 같이 붙어서 튀겨졌거든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뭐. 닥터홀이라고는 하시는데 너무 바쁘시다고 하시니까 물론 바쁜 건 이쪽 사정이긴 한데 아주머니가 너무 이렇게 막 사과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렇게 BHC 치킨 먹었는데요. 좀 먹다가 약간 이물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어, 좀 많이 못 먹었네요. 네, 아무튼. 맛있게 일단은 먹었습니다. 앞에 거까지는 맛있게 먹었고요. 남은 거는 또 제가 내일부터 조금씩 먹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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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